안녕하세요 여러분 룩키입니다. 오늘은 3단이 당근 슬라임에다가 당근 슬라임을 넣으면 굳을까 녹을까 아니 굳을까 녹을까 어떻게 될까 을 실험해보겠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피부보습 생기부윳 노화방지 영양공급 수딩될 수딩될 테럿 응 그렇다고 하네요 이쑤시개같은거 없나? 당근 냄새가 아니라 엄마 화장품인데 엄마 화장품이 돼서 미스트? 미스트같은 냄새요 역시 이것도 투명합니다 엄청 투명하죠? 이건 제가 저희 동네엔ologueativas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빠짐같이 생겼을텐데 안돼 향긋한척할려는 운명 Sick 뭔지 알죠 Cuivo matched 잘 빠지겠네요? 일단 분리를 해줘야 겠어요. 아니 이거 분리할 필요가 있나? 뭐야 없잖아 분리할 필요가 그럼 다시 합체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있던 것만이야 여러분 알죠?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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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섞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녹지 않더라구요 약간 투명했게 느낌이라고 할까 조금 녹은 저는 그래도 이 당근 슬라임이 질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조금 더 했어요 제가 할까 조금 더 빠르게 만지지 않으면 녹아서 손에 다 묻어버려 대충 흑자 빨간 게 흑자